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아버지로 올해 76세 에롤 머스크가 41살 차이나는 그것도 의붓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낳았다고 고백해 화제입니다. 에롤은 인터뷰를 통해 35살 의붓딸인 야나 베주이덴 훗과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며 우리의 존재 이유는 번식이라고 말했습니다. 에롤은 의붓딸 야나가 4살 때 그녀의 어머니 하이덴 베주이덴 훗과 결혼한 뒤 18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. 이후 에롤 머스크는 하이덴와 이혼한 후 2017년 그녀의 딸인 야나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. 둘째인 에롤의 딸은 2019년에 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편 에롤 머스크의 아들이자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15살 연하에 회사 임원과 비밀 연애로 아이 2명을 추가해 3명의 여성에게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. 한편 머스크의 아버지가 2부 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과 또 2부 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에롤의 자식들과의 관계가 다소 복잡해지게 됐습니다.